기어 타이거즈 우리가 이제 기어 타이거즈 챔피언스 Esther에 왔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보시죠 스카이 박스 자리입니다 이제 시구를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쪽도 좀 풀어주세요 저는 환복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환복했습니다 자 이제 연습하러 가볼까요?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장까지 같이 안녕하세요 소원 잃었네 안녕하세요 소원 잃었습니다 드디어 잃었네 소원 광주 선수랑 다 올래요 알아서 아시는 사람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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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시면 돼요 오오.. 오오.. 아...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... 잘 때 입으시면 돼요 차가게 해야 되나? 이 옷이 많이 아이스복이여가지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정말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고 양경영 선수가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셔서 토대로 올라가서 좀 던져보려고 하는데 긴장했더니요 일단 긴장하지 않고 던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꿈을 한 가지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TV 보고 있을 아버지와 어머니 당신한테도 항상 고마워 사랑하는 얘기하고 싶지만 같이 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잠깐 쉬었다가 쉬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... 시구하러 갑니다 예... 시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긴장되네요 차로 이동한답니다 한번... 잘 던져보겠습니다 시상시 하러 갑니다 시상시 하러 갑니다 시상시 하러 갑니다 제 시상시 하러 갑니다 하하 하하 오늘 승기한 신우가 특별한 영역회의 모셨습니다 올해 목표를 입으셨던 지푸드 외국의 유랑 씨 오셨습니다 올해 목표를 입으셨던 스타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온택시투에서 당주 인정을 받았던 대우 배혜주랑입니다 저는 롯데 타이거였고요 제 지금 등보로와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고 아버지 출생 연도거든요 아버지께 타이거지 좋아하게 봐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주십니다 최혁기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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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물! 첫omer! 4층은 패대기가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떨어진 슬라이드였습니다 그렇죠 잠시 이게 영광의 의견입니다 우리 좀.. 파울 없는 놈! 지금 파울 없는 놈! 파울 없는 놈! 현빈이 파울 없는 놈! 파울 없는 놈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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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타이고 주황제이! 노래 나와요! 오케이! 괜찮다! 최고! 다 이거지! 쏘페라테스! 쏘페라테스! 오오오오! 다 이거지! 쏘페라테스! 쏘페라테스! 오오오오! 다 이거지! 스읍! 섞인 오오! 감사합니다! 상처를 승부합니다! 쑤페라테스! 오늘 내게 퇴근하신 것을 통해서 이신의 입술 비뤼지 예 감사합니다! 다이더즈 서클라테스 서클라테스 우리 태스 형님께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타석에 있는 이우성 선수를 여러분 최강기와 타이거즈 우리가 승리했습니다. 경기장 찾으신 팬들 너무 감사하고 저 이렇게 알아봐주셔서 너무 좋았어요.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TV를 통해서 보셨거나 오늘 와주신 광주 팬들도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승효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선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제가 시구를 못 던져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승리해서 너무 기분 좋고 다음에 또 부러주신다면 더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.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! 우리 배우랑 배우가 한번 보여주세요. 웨이브! 하나 둘 셋! 웨이브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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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참가자의 몫까지 잘 보여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